이런 큰 사이즈를 만든다는 건 사실 기술력 없이는 어려워요 그렇죠 할피콜의 최대 사이즈 무려 10리터입니다 이거면 올 겨울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공국도 끓여야 되고요 힘 좀 보세요 이야 육수 국물도 내야 됩니다 약차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끓여낼 때 가스렌지 쓰기보다 이런 IH 렌지 쓰면 참 좋겠다 해서 그렇죠 인덕션 렌즈 하나가 147,000원이지만 많이 구매하셨거든요 전품이에요 오늘 이 147,000원 인덕션도 무료 모든 분들께 무료 다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선물도 드릴 건데요 잠시 뒤에 공개할 건데 구성을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어떤 어떤 제품이 들어왔으면 좋겠나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십시오 컬러부터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쪽부터 보시면 로얄 골드 그리고 가운데는 루비 레드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사파이어 블루인데요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CF에서 보셨던 바로 그 컬러입니다 10리터의 최대 용량의 곰솥이에요 이것만 해도 가격 지금 보시면서 17만 9,000원 근데 같이 있습니다 방송 끝나면 따로 구입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24cm 곰솥은 일주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가격이 무료 체험하는 냄비만 해도 13만 5,000원 맞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요 전골 냄비도 작은 게 아니에요 무려 24cm로 준비가 돼 있는데 11만 5,000원 정가입니다 가격은 따로따로 이 가격으로 밖에 구매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또 하나 20cm 양수 냄비 아마 매일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종 모두 다가 10만 원대 넘는 고가의 냄비를 이 가격에 만나실 수가 있는 건데 선물이에요 오늘로써 더 이상은 이 가격을 드리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방송에서 지금 함께 하시면요 아이고 이거 가격 표시가 떨어졌는데 이게 뭘까요? 이거 해피콜 자 붙여볼까요? IH 인덕션 레인지 14만 7,000원이에요 정포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선물 드리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9만 5,000원짜리 IH 전골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쓰세요 식탁 위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고객님이 가족과 함께 같이 앉아서 음식을 할 수 있다 IH 렌즈 위에서 여기서 닭갈비도 볶아 드시고요 볶음 요리하시고 잡채도 하시고 가족과 함께 정글찌기나 폴복 여기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선물 가격만 해도 14만 7,000원 9만 5,000원인데 그러면 이 가격을 한번 다 합쳐볼까요? 얼마예요 얼마예요 근데 고객님 계산하시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체크를 해드릴게요 계산해보고 나면 깜짝 놀라실 텐데 이 구성 이 가격을 이제는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습니다 원가도 진짜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3년 동안 이 가격으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영원히 이 구성 이 가격은 더 이상 보실 수 없는 마지막 찬스이기 때문에 보셨을 때 함께하세요 일주일 동안 무료체험 기회 있으니까 써보시고 최종 구입기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원히 마지막 이 찬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종 주의 까박aremos